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정말 가성비 좋은 차, 정말 싹 다 골라드리고 있는 굿모닝 청학들 일련보증업체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정말 너무 반갑네요. 앞에 보이는 바로 이 차량,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차예요. 이 차량 레스톤 스포츠죠. 레스톤 스포츠. 밴이기 때문에 이 차량 세금도 안 나오고 정말로 잘 탈 수 있는 차량이죠.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일단 세금이 없잖아요. 몇만원 나오긴 하지만 크게 승용차에 비해서는 거의 안 나오는 수준이죠. 자, 레스톤 스포츠 저희 구독자분께서 꽤 찾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5대 정도 한번 골라봤습니다.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네요. 혹시라도 레스톤 스포츠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영상 자체가 일단 매장에서만 볼 수 있는 딜러 전산망이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매장에 오시기 전에 미리 보여드릴게요. 어떤 차가 있는지. 가성비 좋은 차만 한번 골랐습니다. 현재 지금 차가 잠깐만요. 총 101대. 4륜구동은 101대 정도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2륜구동까지 합치면 129대 정도. 레스톤 스포츠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죠? 자, 이 중에서 매장에 있어요. 자, 이 중에서 가성비 좋은 차도 많이 있어요. 좀 비싼 차들도 당연히 있겠죠. 자, 비싼 가격대는 대부분 2천이 넘습니다. 뭐 2천 2백만 원대, 2천 2백만 원대가 제일 비싸요. 2천 3백만 원대도 있고, 2천만 원대도 있고. 자,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하는 차량은 1,350만 원. 일단 쌉니다. 한번 볼게요. 자, 19년식입니다. 19년형이죠. 그리고 1,350만 원. 소유자 변경이 없는 차예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뒤에 하드탑이 장착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주 멋지게. 여기 보시면 사이드 스텝도 있고요. 소유자 변경이 없는 하드탑, 4륜구동이고. 자, 보시면은 사고 교환이 전혀 없어요. 자, 매우는 5% 적당합니다. 그리고 렌트 없음. 조금인 거죠, 매우는 5%면. 자동차 세부 상태를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이런 차. 아깝잖아요. 구매하셔도 됩니다. 사세요. 1,350만 원. 너무 쌉니다. 자, 4륜구동 있고요. 자, 이 모델 보시면 내부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적재함 공간이 아주 깨끗하죠. 너무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도 깨끗하고 여러 가지로 뭐 색상도 이쁘고. 자, 쥐색이고요. 진한 색상이라서 개인적으로 저도 좀 이뻐하는 그런 색상이에요. 자, 사이드 스텝도 있고요. 자, 내비도 있고 버튼 시동 스마트 키도 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사로 방지 TCS 두 가지가 있고요. 전동 시트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있고요. 자, 커플도 두 개 있습니다. 자, 괜찮죠?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무난하고. 자, 트레이드는 70% 남았어요. 괜찮지 않나요? 자, 요철역 핸들려선 있습니다. 전동 시트. 싸죠?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차량입니다. 1,530만 원. 색상은 같은 색상이에요. 쥐색이고. 하드탑이죠? 이 차도 하드탑입니다. 자, 15만 킬로 연식이 좋아요. 20년씩. 자, 가격 싸죠? 1,530만 원. 4륜구동의 프레스티지 스페셜이에요. 자, 성능 점검을 보니까 4구 교환 있다 없다? 없다. 괜찮네요. 매운 4% 렌트 없음. 자, 그리고 세부 상태에도 미세눈이 없죠?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 이런 거. 자, 다른 데서 가격 덤탱이 분명히 당하실 거예요. 자, 1,530만 원이잖아요. 이거. 그런데 분명히 덤탱이 당합니다. 1,630만 원에 아마 다른 데서 구매하실 거예요. 아니, 그런 경우를 제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명확하게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정직하게 가격 소개하는 딜러랑 만나서 거래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트레드가 좀 달았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타이어가. 자, 뒷좌석에 공조기가 있어요. 내비 후방 카메라 있고요. 자, 4륜구동 되고요. 버튼 시동 있고요. 자,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타이어가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자, 다음 차입니다. 1,150만 원. 어? 가격이 너무 싸네요, 이 차는.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싼 거죠. 문제가 있겠죠? 아마 사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사고 있으면 제가 추천 안 드립니다. 사고 볼게요. 어허, 역시나 많이 좀 먹었네요. 어허, 미세누이는 없지만. 자, 여기 좀 먹었죠. 아, 제가 참고로 골격이잖아요. 11번 골격. 자, 골격 하나도 3개 먹었죠. 이거. 자, 인사이드 패널까지 3개. 제가 골격 3박자 난 거는 추천 안 드립니다. 차가 좀 안 좋죠, 아무래도. 다음 차입니다. 자, 색상은 진한 청색이에요. 진청색. 그런데 악세사리가 많아서 상당히 좀 이쁩니다. 여기도 좀 칸으로 해놨어요. 칸. 칸이 아닌데 칸이래요. 자, 4륜구동이고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예쁘죠? 앞에 보면은 스케이드 플레이트가 멋지게 장착되어 있어요. 앞뒤로. 상당히 튜닝이 예쁘죠? 자, 그리고 사이드 스텝도 있습니다. 상당히 좀 색다롭고 예뻐요. 일반 차하고 좀 다르죠, 일단. 자, 썰루프도 있고 1570만 원. 조금 젊은 분들은 이런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좀 마음에 드네요. 보시면 반탑으로 되어 있고 성능 점검. 완전 무사고. 사고 교환 없음. 자, 그리고 매운 고작 1%? 굉장한 거죠, 이거는. 그리고 미세는 이유 없음. 정말 차를 사랑한 거죠, 이거는. 1570만 원. 13만 킬로. 연식은 이제 19만 킬로입니다. 아, 19년식입니다. 자, 13만 밖에 안 탔기 때문에 진짜 조금 탄 거예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정품 내비게이션, 스마트킥,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자, 이런 식으로 썰루프까지 있고요. 시트도 굉장히 또 이쁘게 되어 있네요. 자, 커버까지 있어요. 자, 좋습니다. 이런 차. 오, 실내가 상당히 생각보다 깨끗하네요. 이런 차는 놓치지 마시고 꼭 구매하세요. 완전 이쁘고 좋잖아요. 관리 잘 받은 차. 자, 다음 차입니다. 자, 이번에는 1629만 원. 색상은 또 쥐색바디입니다. 자, 하드탑이에요. 하드탑이고. 자, 그리고 시트가 브라운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자, 시트 때문에 좀 이쁘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라운드 뷰까지 있습니다. 옵션 자체가 화려하죠. 4륜구동에 노을레스 등급. 어디 차량 무조건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런 차는 또 무조건 사야잖아요. 자, 성능점검 매원 7% 렌트 영업이 있어요. 영업이. 렌트는 없고 영업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원 7%면 적당한 거예요. 사고 교환은 없어. 미세누? 있다 없다? 없다. 괜찮네요. 이 차 사세요. 트레드는 좀 달았습니다. 60% 남았고요. 투톤 브라운이라서 너무 예뻐요. 자, 축구방 감지기가 있습니다. TCS랑 같이 있고요. 이렇게 뒤에 공간을 열 수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이 차도 괜찮죠? 솔직히 너무 옵션이 화려하죠? 자, 그리고 통풍 시트 양쪽에 다 있습니다. 시트가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1629만원. 너무 싸죠?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차. 한번 볼게요. 자, 대망의 마지막 차. 자, 이 차량은 진한 청색 바디고 하드탑입니다. 하드탑. 자, 스케이트 플레이트도 있고 예쁩니다. 일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노블레스고 4륜구동이고 1570만원입니다. 19년식이고 14만키로. 가격대 괜찮지 않나요? 자, 소유자 변경도 없었기 때문에 또 이 차량 1인 신조예요. 자, 썰루프까지 있어요. 매연 2%면 정말 관리를 잘했죠. 자, 보시면 렌트가 없어요. 사고 교환 없고요. 자, 자동차 세부상태 미세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차는 무조건 또 사야 됩니다. 14만키로밖에 안 탔고 타이어 좀 아쉽지만 60% 남았어요. 자, 브라운 투톤으로 내장자가 되어 있어요. 시트 굉장히 이쁩니다. 관리 잘 되어 있죠? 시트 이 정도면. 전동 시트 들어가고요. 자, 내비 후방 카메라 같이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자, 버튼 시동 스마트키 전반적으로 옵션들 들어갑니다. 괜찮죠? 이 차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렉스턴 스포츠 차량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G4 렉스턴 소개를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